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그런 말이 있죠.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. 너무나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.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천년의 사랑도 시공창에 확 씹어 던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이코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뇌출혈로 쓰러진 우리 아빠.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여기서 남편놈이 하는 말. 어? 그래봤자 새아빠고 남인데 왜 울어? 이 그지같은 사이코 새끼랑 이혼합니다. 원제 남편이 새아버지인데 왜 슬퍼하냐 이래가지고 싸웠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. 저희 아빠가 쓰러졌는데 여기서 남편이란 놈이 아니 그래봤자 새아빠인데 남이잖아. 근데 왜 그렇게 슬퍼해? 일단 개소리를 해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저는 이거 도저히 죽어도 용서가 안되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이혼을 생각 중인데 다른 사람들 생각과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먼저 글 써봐요. 일단 제 개인 가정사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어요. 그러니까 제 생물학적 아비라는 인간은 엄마와 저를 책임도 안 지고 나 몰라라 도망을 가버린거죠. 그렇게 힘들게 당신 홀로 저를 낳고 기르던 엄마는 제 나이가 4살쯤 됐을 때 지금의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한 거였어요. 저야 워낙에 어렸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몰랐고 아니 아예 기억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엄마랑 저를 버린 그 생부 따위한텐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. 그래서 오직 당신의 아내인 저희 엄마를 보호하고 또 딸인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당신 즉 지금의 아빠만 유일한 제 아빠일 뿐입니다. 그렇게 4살 때부터 지금까지 34살이 되는 총 30년 동안 서로를 친아빠와 친딸로 여기며 사는 중이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 대학생 때까지 이거 전혀 아예 몰랐어요.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았어요. 맞습니다. 당신이 그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죠. 아니 아빠의 친자식인 동생들과 저 차별하는 게 뭐야 오히려 동생들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고 아껴준 분이세요. 정말 어쩌면 아빠의 사랑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엄마 밑에서 혼자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를 저한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준 그런 고마운 분입니다. 그렇기에 저한테는 정말 정말 소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아빠죠. 그런데 그러던 아빠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고 중환자실에 쭉 계시다가 천만다행으로 회복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야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여기서 긴장이 풀린 건지 뭔지 마음이 좀 놓이나 싶더니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거든요. 그런데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 새끼가 대뜸 에? 야! 그래봤자 새아버진데 왜 그렇게 울어? 뭐가 슬퍼? 솔직히 너랑 피도 안 쓸게 남 아닌가?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단 개소리를 했어요. 저 농담 아니고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. 아니 막말로 아빠가 정말 못된 개불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아니고 무엇보다 이런 제 개인 속사정과 제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는 인간이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표정과 말투로 딱 저런 말을 하는데 와 순간 머리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. 이때부터 이성이 사라지면서 정말 미친듯이 아니 짐승처럼 물고 뜯고 싸웠어요. 그런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인간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. 친아버지가 아닌데 왜 우는 건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답니다. 결국 그래서 지금은 이혼 생각 하나뿐인데요. 그 전에 궁금해서요.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죠? 부디 뼈 있는 좋은 부탁드립니다. 뒤에 더 있어요? 댓글 1번 자기 아내를 4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가 고작 생부가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남처럼 여길 것 같으면 지들 부모 즉 쓴이 시부모는 더 멀리 있는 남이겠네요. 나한테 해준 거 칠뿔도 없는 남의 부모니까 앞으로 보러 가자 뭐 해달라 전화해라 절대 요구하지 말라고 해요. 그리고 이조차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갈라서세요. 진짜로. 집이 모르는 놈이잖아. 2반 보니까 비난과 조롱을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소시오패스 성향이 되게 짙은 것 같은데 보통 저런 사람들 보면 그래요. 평소 대화 주고받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.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공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죠. 뭐 이혼 사유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대로 같이 살겠다면 적어도 상담은 꼭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3번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. 보통의 경우. 그래 속으로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. 근데 거기서 끝이야.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거든요. 그냥 님네 가족을 특히 아빠를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무시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. 뭐가 되든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뭐 이혼을 안 하더라도 보통의 결혼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4번 뭐야 진짜 미친놈인가. 아니 그럼 나중에 지들 부모 죽으면 쓴이는 안 울어도 되겠네.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울 필요 없지. 아니 저런 놈이랑 어떻게 살아. 나 같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해. 바로 이혼이에요. 5번 쓴이가 간병을 하겠다든지 병원비를 보탠다든지 등등등 이런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선빵 치는 것 같은데요. 하 또 이런 미친놈들이 나중에 또 유산 같은 건 공평하게 받아오라고 쳐 지랄들 하지. 안 봐도 뻔해. 나는 이런 거 정 떨어져가지고 절대 죽어도 같이 못 살아요. 6번 맞아요. 제가 쓰니라도 이건 무조건 이혼입니다. 다만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치면 지가 했던 말 시부모한테 똑같이 다 돌려줄 거예요. 야 그래봤자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명절이고 생일이고 나발이고 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. 그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네가 혼자 알아서 다 해라. 이렇게 말이죠. 7번 아이고 저런 사람이 아닌 거랑 결혼을 해버렸네. 어이그 두번째 사연입니다. 원지 전 남친이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글이 많이 서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고민돼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저는 지금 결혼을 딱 석 달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고요. 예랑이랑 새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죠. 중매로 만난 사이라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거지만 또 의외로 성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연애 기간이 짧아요. 진짜 속전속결로 모든 걸 다 해치웠습니다. 한 두어 달 됐나 봅니다.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하고 나가는데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. 그런데 봤더니 이름이 전남친이야. 지금의 예랑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죠.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얼른 열어서 봤더니 야 꽁꽁아 아침에 너 내가 봤다. 잘 지내냐? 끌 끌 끌 이런 문장이 와 있는 거예요. 어우 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어우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하지 하다가 어 그래 잘 지낸다. 너도 잘 지냈어? 근데 날 어디서 본 거야? 이랬더니 같은 아파트 옆동이라며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다.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괜히 찝찝해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 그랬냐? 나는 지금 결혼 앞두고 우리 예비 신랑이랑 동거하고 있어.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들어 쳐먹어라 대꾸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연락이 자꾸 와요. 야 보니까 너 예전보다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다. 너랑 나 오래 만났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예요? 야 그 남자가 평소 너한테 잘해주냐? 어?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일단 대꾸를 하긴 했어요. 그랬는데 오늘 야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. 이런 말을 해서 어우 그냥 이건 씹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하고 이상한 건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거기 배우러 갈 때마다 자꾸만 마주쳐요. 희한하게요. 제가 지나는 길 쪽에서 몇 번 담배 피우고 있는 게 보이길래 어색하게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. 해서 몇 번은 그냥 봐도 못보책하고 쌩깔고 지나가긴 했는데요. 사실 저희가 동갑내기고 워낙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까 헤어질 때도 막 나쁘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앞으로도 좋은 친구 사이로 남자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여기가 또 새 아파트 이제 막 온 거라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괜히 바람 피우는 느낌도 들고 죄책감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세요? 분명히 욕을 먹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글 써봤어요. 댓글 1번 뭐야 이거? 차단할 줄 몰라요? 손가락 없습니까? 댓글 묻긴 뭘 물어요. 본인도 미련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. 못하는 게 아니라. 2번 야, 니네 예랑이한테 빨리 말해라. 이거 경험자가 해주는 충고다. 명심해! 3번 연락은 물론이고 길에서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지금의 예비 신랑한테 도리고 예의인 것 같다. 이렇게 딱 한마디 남기고 바로 차단하세요. 4번 아니, 결혼을 앞두고 거기다 이미 돈 거까지 하고 있다고 다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대해놓고 아는 척에다 질책거리는 거면 쓴이 신병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무서워요. 덜덜덜덜덜 5번 흠, 나는 남자인데요.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수상합니다. 그러니까 얼른 이거 남친한테 말을 하고 전본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. 당연히 필라테스도 취소해야 되고 그 외에 쓴이를 염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끊어야 됩니다. 이거 반드시 명심하세요. 우연도 잦으면 우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. 사고 당할 수 있어요? 6번 뭔데? 왜 즐기고 있어요? 오랜만에 봐서 막 설레고 그러네? 7번 보니까 쓴이도 미련이 있네. 미련이 없었다면 톡 보자마자 이러면서 바로 차단했지. 나 같으면 8번 솔직히 말해서 쓴이 전남친은 한번 해보겠다라는 개수작을 부리는 거고 이거 쓴이가 확실하게 대처 안 하면 바람을 안 피워도 정황상 바람으로 보여요. 그게 문제죠. 확실하게 해라. 9번 얼른 다 말하고 집은 뭐 전세를 주든 팔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사나 가세요. 그냥 두면 진짜 큰일나. 경험자가 해주는 말입니다. 두 번째 사연은 일단 패스하고 첫 번째가 임팩트가 너무 크죠.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뱉을 수가 있는 거야.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그래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싸패든 쏘패든 거지같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.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게 생각이잖아. 그것까지 조절할 수 있으면 수행자죠. 그런데 그 말을 뱉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.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. 특히 이런 경우 더 무서운 건 자기가 되게 합리적이고 뭔가 뭐라고 하죠? 똑똑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. 이야 정말 천년 아니 만년의 사랑도 바로 두둥강 내버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나 같아도 정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데.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일단 뭐가 됐든 남편한테 이야기해야지. 같이 해결해야지. 그래야 쓸데없는 오해도 안 생기고. 그죠? 감사합니다.